본인이의 장면을 예측해주는 느낌 사이도 G9의 집으로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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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 번혼해서 모내기를 하며 뭐든 내기를 하러 왔어 우와! 나 빠졌어! 잠깐만! 기도야 괜찮아? 야! 돌아가! 와! 와! 야 속속이 아니야? 와 미쳤다 와! 내가 심어지겠어! 잡아 얘가! 와! 아 이제야 뭐해! 너 왜 이렇게 오는데 춤춰? 와! 도잉 오프닝 중 제일 힘든 오프닝이다! 어! 잠깐만! 야 나 좀 뽑아줘 도겸아! 나 혼자 뽑았을래? 으잉! 내가 웃게? 으잉! 으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우지 엡지 진행해 주세요! 예? 진행한다고요? 뭐를?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모를 뭐야 논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대표님 누구한테 한 얘기야? 정헌이! 나? 우리 그 컴퍼니 때문에 왔잖아 아 대표 내가 대표님이었구나 형이 당신이 대표에요 여기 논 이름이 버논이에요 버논이에요 제가 수소문 끝에 알아낸 논인데요 여기가 딱 마침 비어있더라고 컨텐츠를 저희가 해요 야 남의 논에 펜맛만 꽂으면 버논이 되냐 제가 버논에서 버논에서 모처럼 모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해보았다 모든 내기를 해보았다 그렇죠 준비 다시 시작 해보았다 같이 하자 버논에서 모처럼 모든 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해보았다 네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뭐야 스폰지야 뭐야 일단 이렇게 대단한 컨텐츠를 만든 우리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에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미안한데 논 얘기를 꺼낸 그 장자가 누구니? 그 말끈의 당사자 오늘 머리 심죠 원 엔 엔 엔 자 모내기 해본 적 있는 사람 한 번도 있어야 하나? 나 야 버논 너 뭐 해봤어? 아 나 꼬러기 타고 생각했잖아 와 대박이다 역시 논 주인 자 일단은 버논에서 모 내기를 하는 건 맞는데 뭐 무슨 내기 하면 돼요? 모든 내기 모든 내기 모든 내기요 다양한 내기가 있다는 거죠 그 뭐도 어떻게든 맞추려고 이렇게 제목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기도 하면서 이제 옛날에 호시가 말했었던 네 당당감체 있죠 아 당연한 것들을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네 아 너무 좋은 콘텐츠라고 네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네 이런 콘텐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섞여 들어가요? 그 당연함을 저는 늘 쌀을 먹을 때요 네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야 한번 가보자 너무 시간을 끄니까 일단 움직여 저희 오늘 PPL 들어오지 않았나요? 전 이따가 할 겁니다 이따가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지탱이 어 여기 괜찮다 아 모내기 아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어 여기 안겠죠 야 이쪽 괜찮아 이쪽 괜찮아 뭐야 뭐야 아 여긴 좀 괜찮네 첫 번째 탈락자 첫 번째 탈락자 10분뒤 내기죠 자 각자 하시면 됩니다 배고파 시작도 안 했는데 새참 먹고 싶다 열이 들어오는 게 노동이었어 어 너무 힘들었어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뽑아 어 몇 명이 어떨까 이렇게 심어 오케이 줄 맞춰서 심어야 돼 야 근데 이게 맞나? 번호가 이거 맞니? 형 나 몰라 나 그냥 초등학교 때 해보고 기억이 안 나와 형 와 내가 진짜 모내기를 다 해보는구나 나 진짜 밥 안 남길 거야 얘들아 앉는 게 훨씬 편해 어 이게 날 신났다 어 편안해 편안해 물놀이 하는 거 같아 얘들아 무럭무럭 잘해요 무럭무럭 잘하죠 맞아 따뜻한 말 해주면 좋아 꽃들도 욕한 꽃이랑 칭찬한 꽃이랑 시드는 게 다르던데 그래서 승관이 곧 다 시드는구나 제군들이여 나의 식량이 하늘에 떠 있는 드론 카메라 와 드론 오니까 시원해 드론 선풍기 선풍기가 좀 비싼 거 아니냐 거의 도겸이 반응이 드론 광고인데 드론이 원래 선풍기 목적이야 그러니까 엄청 시원하네 뽕이야 너 혹시 머드폰 맞고 싶냐 모내기 하다 팩 하고 싶은 사람 없어? 어 너 해 야 그래서 모처럼 모내기를 하면 누가 말했냐고 우주 형이 말했다니까? 이 자식이 아니라고 저놈 잡아 모내기란 단어를 누가 꺼냈어 다시 모니터 해봐 논리적으로 논밭에 가서 모내기를 시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얘기했냐고 승관아 착한 말 해야 입 잘 닫았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재밌다 도겸이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도겸이 진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야 머드평 맞고 싶네 정환이 형 어? 이거 만져봐 만지고 있는데? 형 좋아할 거 같았어 말랑말랑해서? 똥 만지는 거 같아 너 똥 만져본 적 있어? 똥 만져봤어? 안 만져봤어 다들 나는 캐럿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지금 나는 지금 석이 형이 문득 싫어질 거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 야 뭐 A씨는 뭐 한 10무씩 심어버리는데? 야 인심이 너무 좋은데? 아 좀 더 작게 해 모내기 뭐? 모내기 우지 맞음? 아니야 모내기 다 우지가 문제야 우지가 우지 심자 빨리 아니야 아니야 모내기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심어버려 우지 잡자 우지 잡자 아니야 찌찌찌 어? 야 탈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야 야 새참 먹자 새참 먹자 아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와중에 야 좋은 거 맞지? 사랑합니다 KG씨 먹을수록 힘나는 에브리타임 아니야? 에브리타임 아니야? 에브리타임 아니야? 에브리타임 아니야? 이렇게 PPL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너무 잘하는데? 고잉이 드디어 첫 PPL도 받고 말이야 저걸 먹고 힘을 내보자 휴대하기도 정말 간편하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승관아 모내기를 하면서 먹을 정도라니 모내기 하고 지쳤을 때 먹으면 정말 힘이 날 거 같은데? 형 나 모내기 모내기 할 테니까 줘 아 모내기 정말 재밌긴 하지만 너무 힘들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내기를 디누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바라는 내게 다른 게 아니고 도겸이가 주는 정관장이 다야 너는 왜 체험 삶의 현장 느낌이 나는 거냐 어때 어때 먹으니까 어때 너무 쓰지 너무 쓰지 너무 쓰지 달담해 이게 바로 힘들고 간편할 때 보이는 홍삼정 정관장 에브리타임 그래서 이제까지 PPL이 안 들어왔구나 우리 야 너 잘리겠다 야 아 아주 좋구만 야 우리 PPL은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이자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난 어릴 때부터 홍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 게임도 했었다고 게임? 어떤 게임인지 정말 궁금한데? 그건 이따가 하자고 어 체 정관장 PPL 들어와서 저희가 홍삼 게임을 하셨는데 게임의 이름은 정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관장님 감사합니다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일단 이제 홍삼 게임 아 아 쓴 표정 안 안되지 아 야 동그랗게 모여 어떻게 해 함 해? 야 모이자 살짝 나 진짜 잘하는 게임인데 야 홍삼 게임 생각 살리려면 오래 걸려 빨리 모여 최후 3인? 최후 3인 새참 먹는데 새참이다 자 관장님 감사합니다 5,6,7,4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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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 조슈아 했어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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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와있어 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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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였었다고? 이거 잘 가르칍시다 너무 넓어서 안 보여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눈을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타까운 거지 오케이 진짜 이제 제대로 가요 아니야 조슈아 빨리 나와 이거는 약간 좀 예민한 문제라서 빨리 빨리 말해줘야 돼 다만 맞어 에이 그렇게 맞으면 한 다 맞춰야 돼 13번 맞춰야 돼 다섯 모 심고 있으면 될 거 같아 자 여기 가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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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아아 아아 나가세요 야 너 어떻게 알았냐 너 모르는 짓 했어 나 수원을 못 봤는데 기운 느끼는 거냐 야 너 잘했다 눈치를 채서 왜는 도겸 네가 나를 못 봤어 어 나는 표현을 썼어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민규야 나 공격하지 마 야 이거 넓어서 소만 좋기지 않 와 진짜 설레 나도 너 안 해 야 짜지 마 유지 형아 서로 안 하게 했지 너 지금 우지한테 말했잖아 이 자식아 다 보고 왔어 우지가 안 받아줬어 우지가 안 받아줬어 나 그런 거 안 받아 그렇게 게임을 해야 하겠냐 진짜 빨리 탈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걸리는 법이야 아 내가 두 번째 탈락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브리 홍삼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나 했어 아니 아니 처음에 너너가 너를 좀 제대로 해주자 아니 이 게임은 끝나기만 하면 아 이래도 아니 우지요 아니요 우지요 애 아니잖아 너는 했는데 얘가 이제 너를 골랐어 나 다시 했어 몰랐어 그래서 일단 했는데 아 이거 애매했어 솔직히 아니 솔직히 아니 근데 자기라고 생각해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가 나요 아 이거 진짜 불공평한데 게임이니까 빠진다 좋다 쿨했어 오케이 갈게요 우지요 야 이제 우지 씨 우지 씨 삐진 거 아니죠? 아 일하고 있는 건데 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빠지면 바로 일해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채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빠지면 바로 일하기야 아 빠지면 바로 일해 뭐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해 빨리 과정해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브리바리 홍삼 아싸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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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홍삼 에브리바리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노 아싸 노노 어 세 명이 했어 세 명이 했어 누구 집었어 나 민규 민규 정한 여섯 명 나왔다 여섯 명 야 근데 진짜 어렵다 13명이서 하는 거 갈게요 다들 모자 잘 넘기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브리바리 홍삼 아싸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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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리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노 도대체 왔어 네가! 오! 4명 4명이야 어? 누구 골랐어? 준혁이 나 집어서 내가 너 집은 거야 그래 난 너 아니야 그러면 근데 형 소원이 내 쪽으로 왔어 아니야! 난 널 봤어! 맞아! 느낌이야! 눈이 많댔다 우리를! 나는 너랑 새참 먹고 싶어 같이 가야 야 가자 가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씨 프랙 황길이야 야 보포트 여기까지 왔어 뭔 일이야 제가 뛰자! 모내기가 제일 행복하지 누가 먹든 간에 맛있게 먹고 그래 당연히 맛있게 먹지 누가 먹든 간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전 과장님! 어 이거는 나가야 된다 파보 샷 아 파보 샷 아니야 파보 샷 민규야 이리 와 빨리 오래잖아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인 거 알지? 민규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진짜야? 아 근데 이게 여섯 명의 그거라서 내려놔 민규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10년 동안 함께 했잖아 앞으로도 오래 할 거고 아 나 어쩔 수가 없어 민규야 그거 카메라 막으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참! Everybody 홍참!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Everybody who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everybody who 아싸! 노! 노! 아싸! 노! everybody heehen everybody hey 아싸! 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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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구야 지금 4명 중에 4명 다 살렸어 나 맞았어 나도 맞았어 아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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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다 혼자 일어나 혼자 일어나 와 마지막까지 와서 더 아쉽다 아 얘들아 우리 먼저 먹고 있을게 또 윤정환은 또 왜 윤정환이 아 미안해서 어쩌나 야 이거 말조심이니까 윤정환 최승철은 고생프로젝트 한번 해야 된다 말조심이니까 그니까 진짜 고생프로젝트 한번 해야 돼 아 형이 저기에서 좀 쫙 깔아 놓을게 니가 다 먹을 거잖아 아우 얄미워 저 와 선생님 저희 다음 게임이 뭐였죠 원래? 윤돌이 윤돌이 와 윤돌이 나가 힘들 것 같은데 윤돌이는 저가 진짜 운이잖아 야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야 뭐가 쌀인 건 알고 있었는데 쌀에서 이게 자라서 이게 되는 거구나 아 윤돌아 노래 한 곡 시원하게 해봐라 시원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시원하게 저렇게 저마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와 진짜 오랜만에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매일을 꿈꾸는 건 나는 누굴까 와우 그럼 노래방 하나 없나요 금필 준비 괜찮나요 근데 뭔가 기분이 폐수육자 온 거 같기도 해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거 같기도 하고 순간아 그게 바로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자기 방어적인 자기 합리화라고 해 그냥 오션 월드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오션 월드라고 이게 10분 안 지났어요 이제 2분 지났을걸 평균 시간을 느리기가 근데 나한테 안 힘들어 아아 즐겁다 옛날이여 와 윤정은 옷 갈아입었어 와 너무 얄밉다 와 빨리 나와 젖 냄새 진짜 쩔어 야 나가고 싶다 야 아니 빨리 나와서 같이 먹자 진짜 쩔어 너 여기 같이 심어질래? 도대야 너 막고 싶어? 여기서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어? 와 젖 냄새 여기까지 나는데 와 미쳤다 야 우리 말조심 좀 하자 여기서 지금 최승철 전국에 가서 임정한 전재산 털기 프로젝트 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거로 얘기해 사실 그때 모내기도 현실성 없었잖아 야 난 진짜 제일 안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모내기였어 진짜로 너 고향이라고 안 돼 아 저기 또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전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시게 먹어 아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가사나 내가 진짜 웬만한 멤버들 안 얄미워 하거든 야 쟤 진짜 너무 싫다 형 근데 오늘 진짜 얄미워서 아 그러니까 얄미울 수밖에 없어 와 저 멘트까지 그만 미해 야 아무 말도 안 근데 예능이잖아 야 옆에 있는 내가 들어도 얄밉다 이거 내가 여기에서 뭐 나오는 애들을 한번 추려보려면 약간 원우 조슈아 나올 것 같은데 야 정화다 너 안 예밋다 아 나 사랑한다 야 저게 고마워? 야 저게 고맙다고? 저 추측하자만으로 힘이 돼 근데 난 좀 왜 부럽지? 야 나는 다음 판에 민규 승관 본다 와 수박이야 수박이 왔어요 아 잠만 지금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불기랑 어떤 거? 너랑 나랑 원우랑 끝까지 남았잖아 선낼제로 야 대박인데 쟤 너무 좋대 야 승관아 뭐야 무슨 전이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직 아니야 목소리 왜 이렇게 간사해? 약사바냐 왜? 진짜 예밋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형? 어? 야 막 썰어야 야 얘 화채 만들라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 화채 이거 맞니? 그냥 먹자 형 아니야 하나하고 하나 자를게 넌 못 먹어 진단아 Let's go 야 근데 저거는 게 맛있다 야 얘들아 깔찡이라 전이 맛있다 형 나 가고 싶어 하자 레스트 하자 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착순이라고 하지 말고 이 한 그러니까 쭉 갈 때까지 세 명이 나면 그건 세 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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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근데 한 명밖에 안 나면 한 명은 패스인 거지 야 승관이부터 하자 승관이부터 승관아 가자 가겠습니다 가자 어떻게 해야 잘 나오지? 안 먹었어 운이 하나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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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걸 걸 헤이 유고 걸 자씨 한 바퀴는 돌리기 한 바퀴 돌려야 돼? 최대한 위쪽에서 이렇게 일단 해 일단 해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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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돌려야지 돌려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자 돌려 돌려 할 수 있다 헐 헐 뭐 진짜 어렵다 앳 깹다 앳 깨요 오케이 너네 진짜 잘게 오케이 아 아쉬워요 이거 야 어렵다 이거 나오겠지? 인생 그런 거지 어 이거 유치다 유 아 유 축하합니다 간다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될 줄 알았는데 기대 안 하고 던져야 돼 야 저 둘이 붙어 눈치 개야 개 개야 아 민규야 민규야 가자 툭 가는 거야 툭 툭 툭 툭 가는 거야 툭 툭 툭 와 와 와 다리님 아니하십니까 오 어떻게 해야 뭐가 나오나요 인생에 맡기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김치전 감자전? 와 전이 또 왔어요 여러분 김치전과 감자전이 왔어요 조용히 고맙해 얼어 나오세요 예민해 예민해 저희 더하면 우리 온 거 같지 그냥 가자 그냥 가세요 우와 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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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없어 이게 더 아쉽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선착순이다 그래 나오면 가는 거다 이거는 그래 여기 나오면 가는 걸로 하자 세 명이 나오진 않겠다 렛츠고 운 와 우와 깜짝이야 어 바라보니까 시원하다 응 역시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좋아 그럼 조금이지 어떻게 이렇게 또 둘이 남냐 또 무인도 땅처럼 또 형들은 그게 약간 있나 봐 어느 해부터 바로 가자 그냥 오지 형 가자 이거 끝까지 안 나온 거 아니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형 하나 둘 셋 간다 도 민규 빠이빠이 형사 자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햇빛 때문에 찡그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찡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머리를 써도 못해 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거 진짜 운이야 형 뭔가 감이 왔어 형 나갈 수 있어 빨리 나 아 아쉽네 아쉽다는 거지 나도 내가 나갈 거라 희망을 갖고 있었다 크게 던지자 좋았어 이러다가 언젠가 한 명은 나오겠지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에휴 늦다 늦어 아니야 이거 항상 욕물 가 맞아 해야 돼 방송 해야 돼 우리 우리의 역할이 사실 그거야 그거야 사실 이리 오너라 어서 오거라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왜냐면 저 쳐다보는 게 눈빛이 달라졌어 새로운 애들 들어오고 걔네들이 같이 껄서 해야 돼 힘을 받았어 진짜 뭔가 버논이가 의기양양하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유시 나오기가 힘들구나 모는 진짜 안 나오지 모구나 어 이렇게 옆으로 돌리라고? 그냥 맘대로 돌려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타깝다 근데 하나만 더 돌아가면 됐어 그러니까 안타깝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승관 머리 좋은데? 아까 민교도 이러게 했는데 안 됐더라 어 어 여기서 이제 반대로 해보자 다시 승관 아냐 아냐 내려가 우와 진짜 야 이게 가능성이 있다 영웅 나올 거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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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야 내가 너 들자마자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나왔어 명호야 새참이 널 기다린다 명호야 방금 이리 오너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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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를 거르는 사나이네 뭐야 이렇게 잘 온다고? 명호야 고생했다 명호야 명호야 근데 소름이었어 이게 열심히 일하는 그럼 그럼 그 불함이야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한 잔 너무 감사하면서 이거를 했어 그럼 그럼 나도 그랬어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돼 아 이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설마 진짜 설마 설마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너 포기했어 그냥 가만히 하는 거야 아 아 깜짝이야 레츠고 원 앤 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진짜 나가야 돼 이제 진짜 나가야 돼 아 깜짝이야 원우 형 한 번 더 원우 형 한 번 더 이게 여기서부터 성공을 해서 이렇게 가니까 좀 숨 막힌다 아 그치 갈게 와 너무 아깝다 진짜 원우 형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 이제 형은 뭐 하면 되시고부터 가서 너 될 거 같니? 고마워 고마워 어 잠깐만 아니 아니지 맞는데 가서 봐야 돼 끝까지 아 맞아 맞아 원형 백작이니까 다시 여기까지 맞네 맞네 어 그래 그래 좋아 여기서 뭐가 안 나오면 다 가는 거야 우리나라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그거 선착순이었대 아니야 우리 팀이 정했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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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를 안 나게 생겼냐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아 도겸아 조용히 하면 좋은 거 같아 화를 안 나게 생겼냐고 이게 승관이까지 가면 처리 끝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따 맛있게 먹고 있어 아 뭐 좀 해야겠다 야 진짜 야 우지 우지 나갈 준비해라 야 산악했으면 일해 빨리 아 열심히 일해야지 오케이 이따 맛있게 먹고 있어 아 뭐 좀 해야겠다 뭐야 민규가 나가는 거야? 화장실 탈락한 사람이 화장실을 어떻게 가? 일해야지 너무 졸린다 진짜 뭐 그냥 운명이라고 운명이 안 돋네요 운명이라고 아 던져 운명이라고 그거 달라야 운명이라고 난 지금 이 티은에 뭔가가 느껴져 우지야 쫄지 마 왜 여기서 우지 지금 바로 티은 준비하자 오케이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야 우지야 저기까지 나가고 있어라 아 에이사 고생했다 아 재밌었어 너무 이게 쉬는 게 너무 좋았어 괜찮지 나쁘지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빨리 나가서 은근 아쉬워 하면서 약간 그 되게 마음이 되게 평화로웠어 다시 비춰 갈래? 도와주세요 개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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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야 이래라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진짜 너무 승관이 형 내가 봤을 때 그걸 로우로 해서 안 되네 하이로 해봐 오케이 탈락 강 운명이라고 탈락 우지 우지 우지야 더 빨리 뛰어야 돼 더 빨리 더 더 더 얘들아 빨리 남았으면 일해라 야 빨리 빨리 심어라 어? 조용히 해 손 꺼서 저기랑 바꿀까? 다시 뭐 심자 운명이라고 어떤 환경과 어떤 걸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나 진짜 준형이 너무 좋아 미치겠다 나 좋아하지 말고 나 좋아하지 말고 나 좋아하지 말고 이제 문준이 웃긴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와 이건 먹어야 된다 와 이것도 설탕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 소금이랑 멤버들 다음 게임 노래방이래 후 알고 있다고 와 승관아 승관아 네가 그 마음이니까 못 나오는 거야 아 아 우지야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네 옷이 아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얄미워질 수 있겠지 와 수박이다 나 먹고 싶어? 네 나와요 형 너 나름 또 재밌네 계속 심다보니까 그니까 문제는 나쁘진 않거든 근데 쟤네가 너무 부럽다는 거야 아 천국이다 여기 진짜 아 이제 햇빛이 조금 조금씩 나오네 해가 조금이 아니라 완전 나와 미안 여기는 별로 햇빛이 안 들어와서 소심해졌어 형들이 알지 못해 그 말이 조금이라도 약올려진다는 걸 알잖아 근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우리 방송쟁이잖아 그래서 혹시 다음에 누가 나올 것 같아 원우 형 원우 형 원우 형 난 근데 호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호시 형 난 진짜 꿀꿀 있어 난 약간 느낌이 있어 디노야 넌 못 나와 첫 번째 두 번째 뭐 늘 그렇지 뭐 10년 동안 살면서 뭐 왜 진짜 해준 적 있냐 야 오늘 바라냐 아휴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 거야 야 김민규가 언제 와 이거 화단지에 떨어뜨린 거야 이거 뭐예요? 와 와 백숙이다 아 아 아니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도현아 도현아 다른 애들 다 괜찮은데 리나 제일 짜증 나 형 꼭 나갈게 와 야 이거 미쳤는데 아니 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익었지 닭이 왜 이렇게 잘 익었을까 우리가 가면 다 퍽퍽 살만 남아 있겠지 빨리 나와 너 짜증이야 아쉬워 아쉬워 리나가 나왔으면 좋겠어 난 저게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못 간다고 생각을 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턱 간질간질해지고 턱 가고 싶고 이런다니까 아 진짜 짜증나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놔 아니 나가면 먹을 거잖아 그냥 가 맞아 그냥 그냥 그거 누가 나가 아휴 난 최후의 2만 안 됐으면 좋겠어 진짜 나도 그 말 나오는 순간 졸슝이랑 원흥 나오면 웃기겠다 근데 준 야 근데 이거 아이디어 좋긴 진짜 되게 좋다 그니까 재밌어 뭐 아이디어야 재밌는 있어 디노 간다 형 같이 호응해줘 아 다음 타자 기다리고 있을래 가서 그래 우리 그냥 저기 있을래 같이? 같이 즐기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뭐 뭐가 들어간 노래 부르기 니가 뭔데 모처럼 울고 싶은지 그대는 몰라요 먼 아리자 어허 좋아 좋아 뭐 뭐 뭐 뭐 뭐 뭐 정말 두뇌 스케치 위에 너를 그려 뭐라는 거야 자기 가사 안 돼 자기 파트 안 됨 어떻게 저기서 자기 파트를 생각해내지 모~~ 모처럼 하는 거야 모 잖아 이것도 또 뭐 있냐 전화는 더 잘하는데